안녕하세요. 코타랜드입니다. 작년 5월 여행이 재개됨 이후 코타데이 투어의 디나완 반딧불 투어가 각종 여행 사이트 코타키나발루 투어 부분에서 현재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객님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무료로 시티 투어를 포함시켰습니다. 12시 50분 이마고에 집결하여 코타의 포토앗 스팟 3곳인 야야산 자바, 핑크모스크, 룰루모스크에서 사진촬영을 도와드리고요. 이동 중에는 코타키나발루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도 해드립니다. 그리고 넘버원 마트에 방문하여 코타에서 사가면 좋을만한 아이템들을 살펴봅니다. 물론 반딧불 투어만 원하시는 분은 3시 10분 이마고몰에서 픽업하여 투어가 진행됩니다. 투어직까지의 이동거리가 짧아 부담이 없으며 안전하고 넓은 보트, 코타 데이 투어 고객님들을 위한 안락하고 시원한 에어컨 룸이 있어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즐길거리로는 현지인의 염색방법인 바티페인팅과 사바주 무릎 종족 전사들이 상향에 사용한 글로우 파이프 독침소기가 있습니다. 메인 투어인 맹글로브 투어 아마존 같은 정글 속에서 일반 나무보다 산소를 많이 내뿜어 지구의 허파라고 불리우는 맹글로브 숲을 구경합니다. 운이 좋다면 악어와 원숭이 같은 각종 야생동물들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코타키나발로 하면 선셋이죠? 언제 봐도 아름다운 선셋을 바라보며 마음에 힐링을 하시고요. 인생샷도 건져 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저녁 식사 후 바로 반딧불 투어를 떠납니다. 반딧불 투어 원하시는 분에 안하여 시내에 있는 시스파마사지샵 예약을 해드립니다. 반딧불 투어 원하시는 분에 안하여 시내에 있는 시스파마사지샵 예약을 해드립니다. 재마사지한 시간이 가능합니다. 투어 예약 시 알려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디나원 반딧불 투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무료 시티 투어가 포함된 디나원 반딧불 투어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